자 이번에도 확인해야 되나? 아크 아 이번에 오늘은 폴아웃볼을 확인했었죠 근데 댓글에 예상외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도 계셔서 아크를 켰습니다 같이 오늘도 즐겨보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이거?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 줬어? 어제 불러보고 있었죠 근데 제가 너무 저는 재방송은 약간 그런게 있거든요 너무 이제 뭐 노가리 같은 거 없이 그냥 게임 바로 키면서 게임 켜짐과 동시에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하트를 달았는데 참여하겠다는 댓글에 6시간 뒤로 끄더라고요 저도 이제 백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이래저래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늦게 켰습니다 뭐 안오셔도 전 혼자서 이제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네이버TV에서는 2번화가 1화로 올라갈 2화로 올려야겠죠? 왜냐면 네이버TV는 영상이 크면은 업로드가 안되더라고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화 같은 거는 링크를 유튜브로 다뤄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유튜브로 뵐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게임이? 전혀 안 조용해지는 아야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막 이상해지던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이크 설정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컴퓨터로 바꾸고 너무 약간 크게 잡히더라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곤조곤하게 계속 확인을 해야겠어요 마이크 음이 나가지 않게 이게 되게 안전해보인다 오늘의 목표는 앗챠 한번 돌려야겠다 돌릴 수 있냐? 아 그게 그렇게 가죠? 어 좋아 여기서 그만 그렇지 이거 내 나중에 올라올 수 있냐? 어디 좀 캐 보도록 하죠 과일도 좀 캐고 먹어야 되니까 안전해 보이는 데서 좀 캐 놔야지 철 같은 거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들어온다고 다셔도 시간이 이제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휴 댓글 다셨군요 들어오시면 좋죠 음 근데 이거 저 멀티를 처음 해보거든요 이리 올 수 있나요? 나 너무 생각 없이 켜버렸어 나 사실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어 약간 이제 오더라도 한 이제 화수가 한 5화 6화? 한 그 정도 왔을 때 5화 오지 않을까 하고 오토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이 침대로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실 약간 그런게 있네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이걸 튼게 참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일텐데 저는 알못이거든요 이 게임 알못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이게 되나? 아 사실 뭔 아 그리고 이제 그래픽 옵션을 안나게 낮춰놨기 때문에 버벅이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근데 웹이 예쁘긴 하다 이거 하늘로 날라다니면서 봐야되는데 철로 뭐 만들 수 있는게 있나? 철로 아 아 도끼같은거 만들 수 있지 F였네 F 두개 여덟개 한개 한개면 되네 이거 내놔 내놔 돼 pam 여기 여섯개 있었네 흠흠흠 흠 흠 conver 흠 흠 아 이거 다 망가졌네 야 뭐냐 얘는 아 쟤는 이런 걸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잡아보자 목재 둔기 잡힐 거 알고 나가는 것 봐 하나 만들어놨다가 여기 앉으면은 머리를 때려서 잡아가야겠어 햇볼도 필요 없겠지 이렇게 담아라 야 이거 완전 콕으로 안에 한 번 앉아봤다고 이거 이리와 딱 돼 딱 돼 돼 돼 돼 겁나 쎄보이는데 아 왜 이렇게 햇빛 뭐야 어어 극혐이야 햇빛 아휴 아휴 씨 아휴 아휴 그냥 계속 때리면 되나 그냥? 야 아 이거 기절이 계속 때려야 되나 보네 엄청 안되네 실망이구요 어제 저 몽둥이로 한 번 잡어보겠스 설마 뭐 도도 같은 거 잡는 용인가 야아 야아 저 그거죠 그 스피노 저건 잊을 수가 없지 주라기 공원에서 아휴 아휴 이렇게 목소리 방금 나갔죠 아휴 너무 지금 흥분해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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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잡아먹고 있는 거죠 뭘 잡아먹고 있는 거죠 아 뭐 뭐 보이지가 않아 아아 야아 잠깐만 너 왜 물속도 다녀? 잠깐만 아 얘네 물속도 다니는구나 아아 아아 몰랐지 아아 이거 백스텝이 없는데 어그로 끌려있을 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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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끌려있을 때 사이로 지나가 아 얘네 나 안공물 가나? 아 얘네 나 안공물 가나? 어 아 느낌이 안좋은데? 어어 얘네 일단 아니고 왜이렇게 많아 이렇게 흔한거였어요? 얘네 서식지가 있나보네 저기 앞에도 있네 저기 두 마리 있는데? 저기 앞에 두 마리 있는데? 저기도 뭐 있네 왜이래 여기 뭐야 근데 배는 안 건드리나? 왜 바로 옆에 지나가면 안건드린대 안 건드리면 지나가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 방송이 이제 보다가 원하실때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오 얌전하네 구성좀 하자 어?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아 콜라 으 으 으 흐 아 아니 시연 갈데가 없잖아 야 아 오 으 미친 아니 뭐야 이거 으 으 으 침대부터 부순거야 설마 나 지금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미친 게임 아니야 내가 왜 중앙쪽으로 왔나봐 꺼져 바닥에 저거 뭐야? 내꺼야? 뭘 부순건데 저렇게 아 횃불 부숴구나 와 여기 지옥이다 완전 꺼져 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한땀한땀 들여서 나무로 만든건데 죽을라 그래 요거를 어디까지 오자 오니 옆북길로 가자 저기도 많다 길이 있긴 한건가? 저기도 한마리 있네 아씨 없어 없어 여기서 껴어 껴어 뭔지 몰라도 껴어 야 이거 한칸도 올려야겠는데? 아 저기 두마리 있네 아아 이거 아니지 간봐 그냥 나 지나갈거야 후우 지나갑니다 야 솔직히 티라노였으면 물 못 건너니까 못 때렸을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초보자들을 이 사잇길 경치를 이용해서 유혹한 다음에 쟤네 밥으로 주는거였구만 지능적이야 밤 되기 전에 구경 많이 하고 싶은데 돌아가는데면 한세월이겠다 경험치도 많이 남았구 나무로 이 바닥같은거 만드는게 제일 많이 오르나보다 꼭 구매하신 것 같애 아 야 물속엔 뭐 있냐 물 엄청 깁네 쟤네는 그냥 헤엄쳐 다니는 애들이야 어디 이제 철곡으로 켜볼까 자석 야 이걸로 켜니까 많이 나오나보다 좋구만 철만 나오네 철만 좋아좋아 좀 강력한 부분이군 아냐아냐아냐아냐 햇불로 막아 햇불로 열다섯개 이런 이런 데서 멈출 수 없지 이것도 필요한가 철도끼가 야 근데 배가 진짜 안전하네 저런거 길에서 만났으면 진짜 바로 한입거리였을텐데 배가 다 막아주네 이거 겁나 좋잖아 이거 돌로 지을 수 있게 되면 돌로 좀 지어봐야겠구만 나문데 깨지지도 않아 그렇게 많이 맞잖아 거의 입속에 넣고 굴렸는데 사탕마냥 침대 지어야되는데 아 침대 지어야되는데 그러면은 뭐 어디 한군데 물리더라도 하나는 무사할거 아니야 붙여놓으니까 그게 문제였어 붙여놔서 문제였구만 양쪽에 지어놓으면은 라그나로크입니다 여기도 짓고 아 애매한데 가운데다 하나 딱 지어서 세개 안녕하세요 어 늦게 키니까 약간 이제 시청자 수가 많아지는거 같네요 잠시 밤이지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어우야 쎄보인다 이번에는 어이구 근데 딱히 뭐 새로운건 없네 여기 동네는 약간 이제 공룡들 사는데고 아까 이맵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용암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괴물 나오는 데가 있어도 된데 아직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암만 살짝 발가락 담가봤구요 여기와서 한거라고는 쳐맞아서 침대 세개 날아간거랑 철 구운거 여긴 뭐 철 구웠으면은 많이 했지 나무 좀 해가야되나 안 뜨나요 영어로 도박힘 치면 됩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실에도 멀티를 안해봐서 그 글로 써있는것만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건 요즘 캐가야겠다 나무 좀 캐실 때 캐야지 철이니까 더 많이 줄라나 요건 뭐야 잘 되네요 오오오ボ 무게지 왜이래 이거 어디 보자 아 이제 석재 나오네 18포인트야? 벽이랑 천장 괜찮네 재료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네? 계단도 있다 연막탄 세뇌도 나오네 이제 일단은 이거 말고는 딱히 뭐 할 것도 없나보네요 이걸로 가죠 뭐하니까 그냥 대충 캐서 가야겠다 아 이건 왜줘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아 오늘 이게 게임을 키면은 키자마자 좀 그런게 있나? 정말 좀 버벅이는 것 같네 기다려줘야 되나? 아니면 이제 계속 이동을 하니까 계속 맵이 다운로드가 되면서 그런게 있나보네요 뭔데 저렇게 날아다녀 경사 뭐야 왜? 왜 저래? 크으으으 앞으로 나왔구만 아 저런데다 얹어놨네 티라노사우루스 아닌가요? 저런게 있어줘야지, 보는 맛이지 그... 예전에 했던 맵은 저런거 많이 나왔던거같은거 이 맵은 뭔가 좀 그런게 있나보다 옛날에는 그냥 맵을 만들고 여기저기 퍼트려놨다면 여기는 계획적으로 서식지를 나눠 놓은거 같은데 DLC몬스터가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할수도 있겠네 저건 뭐냐? 이거 어둡냐? 뭐냐? 이거 어디냐? 나가야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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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어두워 뭐야 왜이렇게 어두워 뭔소리야 나가 나가 아 겁나 느려 나는 왜이렇게 어두워 아 겁나 아 왜이렇게 어두워 아 왜이렇게 어두워 뭐야 이거 생키지나무냐 설마 에이 이건 아니지 야 왜 아까 캐지다 말아 간보는거야? 그렇지 너도 너도 안되지 에고 박살나 있었네 열심히 태워주고 이게 여행이지 어 나왔어 나왔어 절대 나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어떻게 나오는거야 대체 같은 동네 계속 도는거 같기도 하고 흠흠 흠흠 건너편 보니까 사막도 아닌거 같은데 여기는 여기 텅텅 비었냐 늪을 또 지나간다는게 정말 다행이네 뭐 여기가 이제 뭐 껴서 못 지나가고 풀 엉키고 이런거 없나보네 아 저 하얀건 뭐냐 이쁘네 아주 일로 일로 자연스럽게 지나가 자연스럽게 지나가 아 자연스럽게 못 지나가는건가 아예 그냥? 와 이게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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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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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진짜 이러지마 360도는 다 돼야지 장성 뭔들 거슬리지 딱 돼 뭐야 징그럽게 생겼어 캐 버려야겠어 여기 뭔가 분위기가 안좋은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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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이상한거 있잖아 출발 빨리 이정도는 돌파해야돼 들어온 들어왔는데 못나간다는건 말이 안돼 들어왔는데 못나간다는건 말이 안돼 탈출해 빨리 뭐 이상한거 자꾸 오고있잖아 뭔가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 배 여행은 여기서 끝인가? 배 여행은 여기서 끝인가? 허어어어 흐흫 음 내가 없으면 괴물도 안때릴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여행을 떠나자구요 여행을 떠나자구요 거기도 거먹어야 되나? 여기서 못보겠지 당연히 이불로 굽으면 병걸리겠지 이불로 굽으면 병걸리겠지 쌩고기 먹으면 안되나? 뭐야 6번 체력이 약간 감소합니다 가자 감소 잘했구요 어 위험해 보이는데 벽에 붙어가야겠다 저 돌 있는대로 이걸로 적들이 오면은 묶어버리면서 도망가겠어 야 색깔이 왜 다 저래지 크리스마스 따라서 그런가? 크리스마스 지난지가 언제든 1월 3일인데 지금 지금 아 저기 눈밭 있네 아 저기를 딱 건너가면 너무 좋을텐데 껴버렸어 근데 좀 많이 볼텐데 재밌는거 저 배는 기지 중 하나인걸로 하고 이곳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다시 또 기지를 만들면 되겠지 뭐 맵이 이렇게 넓은데 저 배 하나에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배를 만들어도 되고 저쪽 건너편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죽었을때 모든걸 잃어도 아 저기 배가 하나 있었구나 돌아가서 잠 한번 딱 때려주고 이제 돌이 나왔기 때문에 뭐야 저거는 돌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죠 나무배 따위는 와 깬다 저게 뭐냐 메탈 그레이몬 아니야 뭐야 왜그래 아이 개 야 뒤지고 싶어? 놀랐잖아 응? 응? 이리와 어딨어 아 그만 튀어 그만 튀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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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그만 튀어 이거 원래 기절이 이렇게 안되는구나 부서져버렸네 야 안써 누가 만들었어 이런거를 버려 개쓰레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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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하아 허어 뭐가 자꾸 보이는데 내 눈에 뭐가 자꾸 보이는데 내 눈에 길이 이런거지 같은 길인거야 길이 이런거지 같은거지 같은거지 좀 아껴놔기 줘 내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딱 와 풀 너무 많다 누구서도 여기 가겠냐? 벌레 물리면 어쩌려고 제가 또 이제 연천 사이기 때문에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가다가 이제 막 피부 막 붓고 막 그래서 잘 안가는데 게임 속이니까 뭔가 약간 지저분하지 않나요? 약간 누가 와서 노상박료 했을 것 같고 하지만 자연 속은 그런 게 없겠죠 동물들이 했을라나? 벌레도 막 몸이 붙어있고 와 되게 안락해 보인다 여기 뭐 저기 없네? 이런 말 하면 안되나? 이런 말 하면 살해당할라나? 뭐 떨어진 것 같아 저쪽에? 동글동글한 거? 보러 가야겠구만 와 근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네요 물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진 몰라도 못 본 걸로 하겠어 와 씨 뭐야 저거 동글동글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쟤는 안되고 저거 떨어진 애들 있나보다 추워보이네 지쳤어 벌써 가자 가자 과일이 없어 과일이 없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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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어 이러다가 끝 좀 닿아봐 일로 가던가 바위로 가던가 그치 맵을 어디까지 파 놓은거야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파밍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숨어있으면 진짜 못찾겠다 멀티 같은 거 하면 이름 같은 거 안 뜨겠지? 막 숨어있고 그러면은? 와 그럼 여기 숨어있으면 아예 못찾겠는데?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았는데 만화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있는 풀에 들어가면 풀이 막 이제 애기들을 붙잡아가지고 익사시키고 이런 공품 하나 많았는데 포켓몬스터의 덩굴이? 걔도 그런 계통 아닙니다 땅을 갈봤는데 지구 한바퀴 돌아온 건가? 변한 게 없는 것 같나? 뭔가 반도 안 왔는데 4분의 1도 안 왔는데 맵 전체가 똑같은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지금 중앙으로 가야되나? 아까 그 공료들 있는 것처럼? 재밌어 보이는데 살고 싶은데 재밌어 보이는데 살고 싶은데 저기 가면 추워서 죽을 것 같고 와 근육면이다 아 벌써 배고파 와 여기는 그거네 동물이네 털 달린 놈들이 사는 곳이구만 야 나 여기다 집 지워도 되나? 살이 나갈 것 같은데? 물도 없고 말이야 물도 없고 말이야 물도 없고 말이야 겁나 걸어왔으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아줘 살해 당할 것 같애 그 돌로 된 바닥 어딨지? 목재랑 돌명이 있으면 돼 까지고 캐면 그만 사... 40개랑 빼라 목재를 캘 수 있니? 이거 목재 되니? 이거 또 목재가 아니구나 아 숲은 좀 쫄리는데? 좋아 가죽이 필요하단 말에 침대를 하려면은 아 안 뜨나요? 맵이 지금 이게? 아 그러면은 제가 다시 껐다 켜보겠습니다 메인메뉴로 나갔다가 메... 이게 망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혹시 이걸로 만들면 안되나? 검색하면 나온다고 써있길래 이거 만들었는데 얼어붙고 있으면 안되지 뭐야 밤이야? 아 공개로 되있던 거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아 로딩 빨라서 다행이다 공개 상태일거에요 이게 공개 상태고 누르면은 비공개일겁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가? 그러면은 깔끔하게 도바까지만 가죠 도바까지 네 글자로 아 대문자로 해서 안되는건가? 소문자로 도바 소문자 도바로 소문자 도바로 아 근데 진짜 딜레이 없네? 방송 지금 좋구만 사려나갈거 같은데 왔다갔다하면은 어이씨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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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주시오 벌써 궁집이면 어떡하니 어디 나무 좀 태우고 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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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너무 어둡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네 진짜 가죽을 좀 구해야겠구만 가죽 구하다 죽진 않겠지? 태초 마을인데? 이건 나 잡아먹쇼야 겁나 무서워 안 돼 숨어있자 숨어있자 여기서 오늘 밤을 지새는 걸로 아무도 안 오겠지? 무같이 잠깐만 펜타 얌 Versus 뷔 펜타 뷔 정말 나 방금 뭐가 지나간거같은데? 저기야? 뭐냐 저거? 아 안보여서 던질 수가 없다 어? 잡았나봐 대박 죽어 포기네 나 망했다 야 나 못 돌아간다 이제 뭐야 뭐야 나 막고 있어 어둠 속에서 막고 있어 살이 부러졌어 하하 여기가 거기네 지금 심낭으로 가죠 아 그러면은 저기로 가야겠다 여기 그냥 여기들 다 하루빨 보내고 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뭔가 필요한데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또 배만한게 없지 솔직히 말하나 배를 빼야돼 빼야돼 배를 만드는게 아니라 지금 정신차니저 배를 빼야돼 내 임무는 배를 빼는 것이야 어떻게 이런데 낑기고 난리야 하아 섬유랑 가죽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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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섬유 섬유가 없다고? 어떻게 섬유가 없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하아 하아 목재 목재 섬유 섬유 캐야된다 아이씨 섬유 여기 있나?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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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직 두 개의 침대가 있다 이거는 캘 수 있는 게 아니구만 여기는 열매를 어디서 구하냐 뭐 캘 수 있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지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얘네 동물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시바 깜짝이야 뭐야 도망간다 어 좋아 위아를 아는구만 어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저 덩어리 옆이면 공격 안 나가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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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오고 있어 느낌이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partir 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아 아 아 아 내가 너무 아둔했어 반성한다 기절시킬 각을 재고 뭐야 그걸 왜 주워 자꾸 수염이 겁나 길어졌구만 무언가 지금 덤비고 있어 질 수 없지 야 너무 약하잖아 아니 하하 아이씨 약간 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밑으로 가자 나 여기 근처에서 부활이 된다고 여기에? 나 그럼 부활되는데 근처에서 놀고 있던거죠 그냥? 아아 한심하네 열매만 계속 돌아가면 된다 이 지역에 빛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 뭐 막 죽지 않았냐? 집이 있어 집이 있어야 돼 주먹질하고 다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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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다시 원시 문명으로 다시 원시 문명으로 아 레벨업이나 할걸 그랬어 쓸듯이 돌아다니지 말고 아 돌을 캐야 되지 부식돌을 여기다 아 그걸 왜 아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나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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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이야? 좀 빡센데? 짐승의 소리가 들은거 같은데 일단은 섬유 먼저 가죽을 어떻게 구하냐 가죽을 어떻게 구하냐 큰일 났구만 나무섬 좀 챙겨가 어차피 무게 많으니까 여기 눈잎 가죽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가죽을 구해야되는데 가죽을 가진 가죽대기가 있을텐데 아니 미친 나 무슨 한입거리야 도망갈정돈 돼야지 여기서 가 저기도 멀다 물있는데를 계속 헤엄친들 지나가야지 저기도 갈수있는건데 우약 뭐있다 다시 처음부터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했어 뮤게임 이거 좋다 익히 누르니까 불빛나면서 보이잖아 불만 꺼지면 모든걸 다 일구리 쓱 뜨는기 정말 끔찍해 이렇게 아무것도 안보이는 사이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게 더 끔찍해 아 이게 다 그거네 먹을거 바람소리야? 바람소리 살벌한거 보소 가죽 뭐라고 타고 좀 구경다녀야겠다 가죽 가죽을 얻으려면 무조건 사냥을 한번 해야되네 도도가 될건 뭐가 될건 아 그럼 나는 아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보고 그냥 외롭게 죽는거네 아 와 이거 캐지는건가보다 여섯개가 있어야지 대장간 플러스 스키가 되는건가 앤아 쟤 딱 안될거같은 위치다 여기가 물도 섞여있고 어떻게 물 맞는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날이려고 여기서 아 저리로 갈 수 있구나 저거 바닥에다 질면 안될거 아냐 가죽이 필요하네 하아 가죽 이걸 가죽을 줄만한 몬스터가 없는데 나한테 내 가죽을 벗겨갈 놈들이 있는데 도도가 진짜 정말 좋은애네 이제야 깨달았다 도도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거네 이 세계에 없어선 안될 필요한 존재들이었어 아 뭔가 여기 나무도 이상하게 수상하게 생겼어 뭐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뭐지? 아 뭐 있다 야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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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쒸 heavenly 낭 trouble tough 맞네 물가 여기 너무 높은데 와... 세수 발가시기 시작했어 이거 뭐야 저거 저... 뭐 어딨어 기둥 같은 거 이제 일로 가야겠지 이거 중앙이겠지? 중앙을 향해서 저거 돌밖에 없는 세... 돌밖에 없는 세상 돌밖에 없는 세상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 아야야야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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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가 아무... 아무것도 없어 물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야 아이고... 다시 딱 떼고 앉아있구만 여기가 안전존이네 해피존이었구만 해피존 가족을 못 구할 뿐이지 아닌가봐 와... 이렇게 예쁘냐 여기 웹 자연의 웹이라던가 아 방이 안 나오나요 그냥? 아예? 방이 안 나오는데 방이 안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이 깜짝이 뭐야 아 야 아 진짜 왜 그래 벌레가 있네 방이 안 나오면 방을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멀티가? 쟤가 때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아 야 아 뭐야 얘네네 얘네네 돌을 뛰어넘어 아씨 아씨 아 야 중앙으로 가 중앙으로 멋있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맵인데 바닐라 맵인데 나는 딱 이제 들어가면은 공전을 다 하고 있던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 뭐야 DLC 맵을 딴 걸 사다 보면 봐야되나? DLC 맵 같지도 않고 빨라 맵 같은데 나는 아 맞다 지금 방이 안 들어와진다겠지 잠깐만요 이거를 비공식으로 이런 걸로 하는 건가? 전체는 못 보나 전체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로 가봐 뒤로 어떻게 뒤로 가지 이거? 뒤로 가는 게가 뭐지? 이건가? 아 이 ESC 흐어어어어어 전용 서버 시작은 뭐지? 절차적 아크 만들기 노래 좀 꺼야겠다 전용 서버 시작 아니 이걸로는 그러면 못 들어오나요 이거는? 이쪽 계통으로 만들면은? 아니 뭐 저걸로 만들면은 뭐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편하게 몇 명이서 할라 그랬는데 아 나는 이 전용이랑 비전용이 약간 뭔 줄 알았거든요 이걸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거 아주 복잡하네 가득 찬 세션 숨기기 암으로 된 세션 표시 너무 많아서 안 뜨는건가?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야되는건가 내가? 비밀번호가 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보니 볼을 보니까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그 뭐니? 영명인데는 방이 뭐지? 이건 아닌거 같은데 이거는 이게 영명이면은 없어야되는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만든 방인거 같고 세션 참가가 있는거 보니까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닌가? 여기도 이제 뭐 이거는 검색으로 안되는건가요? 저 수많은 방이 다 그 이제 귀찮은 공동을 거쳐서 이 많은 방들이 다 이게 어떻게 서버해서 만든건가? 다른 방에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내가 내가 들어가봐야겠네요 하도 모르겠어 사람 많은 방에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가면 또 뭐 안된 민폐인가? 막 실내 같은건가? 어떻게 공식으로 들어가요? 공식? 공식 서브로? 공식 구식 서브는 뭐야 혹시 많이 막 들어가도 되는 방 있으면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죠 네 지금 어떻게 제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pvp pb 이렇게 있네 방이 너무 많다 이거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그나로크 아 왜 이렇게 많아? 뭐 공식 뭐 이런건 뭐 그런거 없나 뭐 좀 어 되게 많네? 이건 4명이서 들어가는 방이네 아 이게 뜨는건가 보다 이게 뜨는건데 내게 지금 안 뜬거죠? 어 이거 왜 안 떠 지금 나는? 방을 번호로 해야되나? 방을 번호로 해야되나? 번호로 아 방 파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맵 뭐 맵도 정해서 알려주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런게 또 pvp pv가 있네 난 이런 설정이 없었는데 그냥 세션만 제목만 해서 들어갔는데 뭐 이분만요 아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 떠와야되네 사과 아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방이 되게 적네요 4명짜리 방 이것도 저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건데 내가 만든거랑 같은거면은 만든사람이 좀 많을거 같은데 여기 인기있는 게임이니까 약간 그런게 있는건가 뭐 지역이라던가 버전같은게 있는건가 패치를 뭐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던가 아 너무 복잡하다 근데 게임이 아 난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 옛날게임도 있죠 클릭 한번 하면은 아 그런건 옛날게임이 아니고 옛날 그 이제 스타그래브드 같은거 보면은 방이 막 있잖아요 뭐 벗기기 이런거 있고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면 약간 그런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뭐 공식도 있고 비공식이야 이거 좀 많네 이거는 자기 힐터가 들어가있는건가보다 야 야 거의 백 칠십명 들어가있는 방이네 한번 가서 구경이나 좀 해봐야겠다 이거 치트 프로그램도 있어? 시트 프로그램이 왜 있어? 설정으로 하는거 아닌가? 아 그런것도 있나? 아 이거 한번 가보자 아 더블클릭 안에 참가하는거구나 내가 밝힌 만큼 매일 밝혀진네 뭐야 야 머리 앞에 뭐가 있는데? 아 그만 둘러봐 뭐 이렇게 많이 둘러봐 아 이런것도 있어? 구경좀 해야겠다 아 방 만들었어요? 알겠으면 가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뜨네 즐겨찾기가 되서 아 편하게 만들었네 보기는 더럽게 복잡한데 글씨도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방은 모든 방으로 해야 찾을 수 있으려나? 모든 지도 많지도 않네 모든 지도 뭐 이 동네 내 연천 사니까 이제 연천 쪽 사는 사람들 방만? 뜨고 뭐 그런건가? 아 도박임이에요? 도박김 안 뜨네 안 뜨네 지역 같은게 있는건가? 다른 모드들 모든 모드 정렬 기준 정렬 기준 정렬 기준 정렬 기준은 상관없겠구나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떴어요 정렬 기준 저게 방이 들어가지는거 보면은 막 뜨잖아 네개씩? 난 지금 저 방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랑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어 뜨는걸텐데 뜨는게 없네요 찾고 있습니다 비공식 비공식 뭐 세션이라고 떴으니까 무슨 세션? 이걸로 안되면은 다른 방에서 만나던가 하죠 그러면은 아 되게 복잡하네 서버를 하던가 해야되네 엄청 복잡하게 만들었어 찾는것도 엄청 맵맞나보다 비공식이런게 이게 다 안나오는거 같긴 한데 무슨 제한이 있어서 뭐 안되는거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훨씬 만들기가 쉬운데 이거는 이제 뭐 서버를 이런걸로 해서 받아야되는거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클릭 몇번이면 만들고 제한이 있나보네 왜 왜 못찾는거야 이렇게까지 해도 못찾죠 이거? 뭐 많아서 안찾지나 안찾지나 보네 이런거는 이제 70 뭐 이렇게 들어가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이제 이거 같은데 보기에도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은 왜 되는거지 왜 뜨는거지 한번 한명인 방에 들어가보죠 547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니까 모드도 있어? 뭐 공기 방이니까 들어오라고 만든 방이겠지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별로는 안 열쪠있으면은 한국인이겠다 야 이거 들어가는거 이렇게 불편해? 뭐야 참가 5 4 7에서 만나는 걸로 야 그거 같다 디아블로 디아블로 2 옛날 디아블로 2 할 때 막 이렇게 방 들어가서 같이 게임업을 했는데 버스방 있으면 막 새끼리 다 만나서 그냥 처음부터 하려고 딱 하는데 그런 방은 없고 다 들어가면 고래별이 막 다 깨놓고 그러면 잘못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받는 게 길어서 그런가 봐요 계속 몇 번씩 해서 받아줘야 된다며 지금 받다가 말려 말아져 있죠 안되네 어 됐다 됐다 100% 뭐가 이래저래 깔려있나본데 맵이 맵이 아니라 그래서 한명에서 즐기고 있었나보다 14일 된 맵이네 1일 된 맵도 있고 그럼 1일 된 맵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어 1일 된 맵이 아 1일 된 맵이네 1일 된 맵이 되네요 나의 방에 막 들어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여기서 친구 뭐 뭐야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들어가지네요 약간 이제 뭐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로 들어갈 누르면 들어가질 줄 알았거든요 편하게 이거 좀 복잡한 거 같으니까 못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오늘 아크는 그러면은 여기서 꺾고 방종하고 폴아웃포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네요 댓글도 달려서 이제 약간 이제 같이 하는 영상도 좀 찍고 싶었는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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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